자, 우리 드디어 마지막 강의 20강 자, 20강에서 우리 살기 힘들어 끝까지 안무를 나가보자 자, 우리 지난 19강에서는 어디까지 했지? 어, 사랑해요 원장님까지 했죠 자, 여기서 이어서 순서 한번 이어나가보자 자, 사랑해요 원장님 자, 저기 멀리 원장님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트 깠다 자, 그다음 바로 반주지 반주에서 손 내리고 하나, 둘, 셋, 넷 자, 이때 시선은 손끝 멀리 자, 다시 우리 턴을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선생님은 생각해 시작 그 다음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돌아서 다시 바닥 청소 하나, 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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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다시 해보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여기서 노래랑 같이 해보자 시작 너무 힘들어 정말 자, 정말 해서 우리 손가락 다섯 손가락 쫙 펴주기 자, 다시 시작 너무 힘들어 정말 너무 힘들어 정말 자, 그다음 일어서서 갈 곳 없는 고 아들 사람들은 외면해 자, 여기는 우리의 지난 시간 안무랑 똑같지 자, 이거 반복이야 다시 일어났다 그 다음 갈 곳 없는 고 아들 사람들은 외면해 그 다음 너무 힘들어 하나, 둘, 셋, 넷 카메라 가까이 와 다시 자, 갈 곳 없는 고 아들 사람들은 외면해 너무 힘들어 정말 힘들어 자, 여기까지 카메라 가까이 왔어 자, 그 다음 너, 어, 무, 우, 힘, 드, 러 이렇게 가잖아, 박자가 자, 선생님이 알려줄게 처음에 너 너에서 애니 혼자 혼자만 자, 왔어 정말 힘들어 그러면 너, 어 이렇게 카메라를 정확하게 쳐다보는 거야 너, 어 자, 그 다음에 몰리가 몰리가 무 무에서 쳐다보는 거야 애니가 너, 어 그 다음 그 다음 몰리가 무, 우 그 다음 힘에서는 더피가 힘 들에서는 태시랑 페퍼 태시랑 페퍼가 들 자, 그 다음 마지막에 어 어에서 케이트 케이트랑 줄리가 어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자, 박자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너, 어, 무 우, 우, 힘, 들, 어 그 다음에 여기서 카메라 쳐다보기 다시 카메라 쳐다보기 자, 여기까지야 자, 우리 너무 힘들어 안무는 20강 여기까지 마무리야 자, 어때? 안무가 퉁퉁 튀면서 재밌지? 자,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노래 맞춰서 같이 해보자 어 makes 음 어 으 carb 음 으 so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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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